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로 읽고 쓰는 법 이강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대꾸법입니다. 글쓰기에 자신감이 막 붙기 시작했을 때 주로 쓰는 표현법이죠. 대꾸법이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써야 잘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김학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나이가 많아도 공부하는 지도자는 젊다. 나이가 어려도 공부하지 않는 지도자는 늙은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지도자라면 늘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똑같은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대꾸법을 활용해서 표현하니까 훨씬 더 멋져 보이죠. 대꾸법은 이렇게 앞 구절과 뒤 구절이 쌍을 이루도록 구성하는 표현법을 가리켜요. 표현하고자 하는 딱 그 상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되는 두 상황을 함께 제시하죠. 그래서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더 강화하는 것. 그것이 대꾸법의 목적입니다. 공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로 긴 논어. 논어에서 대꾸법이 활용된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다는 것이죠. 그것만 써도 말이 되죠. 그렇지만 군자의 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와 대비되는 소인의 속성을 함께 거론하면 군자의 덕이 더 두드러져 보이죠. 아래 문장도요. 군자는 화합화된 무리짓지 않는다. 군자는 잘 어울리지만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소인의 속성을 함께 견주면서 군자의 덕목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작가 스티븐 킹의 말도 그러한데요.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앉아서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만 프로들은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뭔가 생각만 잔뜩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는 거죠. 바로. 앞구절에 아마추어가 대꾸를 이뤄주기 때문에 뒤에 구절이 더 강조가 되는 거겠죠. 우리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했던 데칼코마니처럼 앞구절과 뒷구절이 완벽히 포개지는 그런 대꾸법이 있죠. 균형미가 가장 좋은 그런 대꾸법입니다. 이 구절들도 노노에서 가져왔습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허망하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앞구절과 뒷구절이 거울 대칭을 이루고 있죠. 하나 더 볼까요? 내용이 형식을 앞서면 조악해지고 형식이 내용을 앞서면 허울뿐이다. 가운데가 정확히 포개지면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양쪽에 나오니까 결국 독자에게는 중간 지점이 강조가 되는 거죠. 바로 중용의 덕입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소방대원들의 사명감이 잘 표현된 문구 하나를 보죠. 퍼스트 인, 레스트 아웃.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 퍼스트와 레스트가 포개지고 인과 아웃이 포개지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문구를 읽으면서 독자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재현장, 화재현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소방대원들의 그 용감함을 말이죠. 퍼스트와 레스트, 인과 아웃 이런 말들을 켤레말이라고 불러요. 서로 한 쌍이 돼서 어울리는 말들이죠. 우리가 대구법을 잘 활용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켤레말을 많이 알아야 돼요. 켤레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양하고 풍부한 대구법을 쓸 수 있죠. 신발 한 켤레는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 신발 한 켤레처럼 켤레 표현도 그러합니다. 나와 너, 가다 오다,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이 다 켤레 표현이에요. 해와 달도 그렇고 밤과 낮도 그렇죠.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다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있다, 없다도 켤레 표현이고 누구나와 아무나도 켤레 표현이죠. 공허한 다짐과 대구를 이루기 때문에 실천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발칸반도 남부는 뼈는 많지만 살은 부족한 땅이다. 뼈와 살이 켤레 표현이죠. 여기서는 부족하다고 나와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적다니까 많다, 적다 역시 켤레 표현입니다. 대구법을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발칸반도 남부는 산악지대라서 경작지가 매우 부족하다. 이것을 대구법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구절들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단락이에요. 두 도시는 프랑스 혁명기의 파리 그리고 런던을 가리킵니다. 이 작품 첫 단락은 대구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베스트와 워스트가 켤레 표현이죠.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위스덤과 플리시니스가 또 켤레 표현이네요.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빌리프와 인크레듈리티가 또 켤레 표현입니다.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라이트와 다크니스가 켤레 표현이네요.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스프링 오브 호프와 윈터 오브 디스페어. 이 두 구절이 거울처럼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문의 일부인데요. 인종불리라는 어둡고 황량한 골짜기를 벗어나, 어둡고 황량한 골짜기가 앞에 구절에 나왔어요. 뒷구절은 그에 대비되는 양지바른 길이 나왔습니다. 인종불리라는 어둡고 황량한 골짜기를 벗어나, 인종정이라는 양지바른 길로 나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음지와 양지라는 켤레 개념이 대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켤레 표현을 쓰는 건 좋은데 켤레말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실제 켤레말은 안과 밖, 속과 거치인데, 안과 거치라고 표현하거나 속과 밖이라고 함께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절과 문장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스며들어요. 팔목이 얇다, 허벅지가 두껍다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켤레를 이루는 개념은 가늘다와 굽다, 얇다와 두껍다. 가늘다와 굽다가 뭔가 입체적인 것, 3차원적인 것의 켤레 개념이라고 하면, 얇다와 두껍다는 평면적인 것, 2차원적인 것의 켤레 개념에 어울리죠.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미거나 혹은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부사를 켤레 표현으로 잘 사용하면 문장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훨씬 더 한국어다워져요. 대구 문장을 볼까요? 가을의 정취, 물신, 풍기는 한옥의 멋에 흠뻑 취해보자. 물신이라는 부사와 흠뻑이라는 부사가 적절하게 대구를 이루고 있죠. 아마 고속도로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운전 캠페인의 한 문구, 깜빡졸음, 번쩍저승. 깜빡이라는 부사와 번쩍이라는 부사가 아주 잘 쓰였죠? 조금 더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의미상 대구를 이루면서 발음까지 비슷한 그런 사례를 한 번 살펴보죠. 조금 느리게 가면 어때? 바르게 가고 있잖아. 느리게의 켤레말은 빠르게입니다. 그러나 안전운전을 하려면 너무 빠르게 가면 안 되잖아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른 바르게라고 살짝 비틀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구법을 활용할 때 의미상 대구뿐만 아니라 비슷한 발음까지 활용하면 더 좋겠죠. 예컨대, 어쨌든은 글쓰기의 적이요, 이왕이면은 글쓰기의 벗이다. 제가 어느 컬럼에서 쓴 구절인데요. 어쨌든과 이왕이면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적과 벗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죠. 적과 벗은 한음절 말이기도 하고, 또 발음도 비슷해서 일부러 대구법에 활용을 한 겁니다. 디자이너 도널드 노먼의 말인데요. 이해할 수 있으면 복잡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면 혼잡한 것이다. 번역자가 번역어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복잡, 혼잡, 원문의 컴플렉스와 컴플리케이티드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 어감을 살려서 같은 글자가 들어가도록 번역을 했네요. I have a dream 연설문의 다른 구절을 살펴보죠. 흑인들은 물질적 풍요라는 방대한 바다 한가운데에 뜬 가난이라는 고립된 섬에 삽니다. Lonely Island of Poverty와 Best Ocean of Material Prosperity가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풍요와 가난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Poverty와 Prosperity가 발음까지 비슷하죠. 한국어를 외국어로 옮길 때도 그렇고,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도 그렇듯이, 미묘한 어감이 사라지거나 혹은 누그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파동의 반사, 굴절, 회절. 한국어로만 보면 굴절과 회절은 좀 비슷한데, 반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 세계가 비슷해 보입니다. Reflection, Refraction, Depraction. 그 미묘하지만 조금씩 다른 속성들이 조금은 더 잘 드러나죠. 우리가 바이러스에 맞서고 또 바이러스를 극복해 나갈 때, 검사, 추적, 치료 단계를 거치잖아요. 여기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Test, Trace, Treat인데, 세 단어 모두 T로 시작하네요. 자, 이제는 대구법의 그 균형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대구법의 묘미가 균형인데 말이죠. 그 균형을 일부러 한번 깨보는 겁니다.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간 닐 암스트롱 선장이 달에 내렸을 때 이런 말을 했죠.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인간과 인류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작은 발걸음과 거대한 도약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한쪽으로 확 쏠려 있죠? 뒤에 구절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인간을 최대한 확장해야 인류가 되는 것이고, 작은 발걸음을 커다랗게 확장해야 거대한 도약이 되니까요. 왜 이렇게 뒤에 구절을 무겁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의 진보와 발전은 대칭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앞에 놓인 인류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대칭을 이루기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점층법이라고 부르는 표현법이 이 비대칭적인 대꾸법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JS미래의 공리주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만족한 돼지가 되느니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가 되느니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만족한 돼지와 불만족한 인간이 대꾸를 이루긴 합니다만, 우리는 불만족한 인간을 지향하죠. 만족한 바보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대꾸를 이루긴 합니다만, 우리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를 지향합니다. 지혜와 진리를 소유했다고 자만하는 인간이 아니라, 지혜와 진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인간 말이죠. 대꾸법은 형식상 균형 잡힘 표현법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내용의 비대칭성에 있죠. 우리는 타인의 삶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대꾸법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더 잘 보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멋진 도구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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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